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파트는 다시 또 ai 파트를 여러분 한번 끝을 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하 1을 추격하는 이름 참 잘 정했네요. 마하 1.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가 ai 반도체 모든 것을 4월 10일 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네요. 여기 보면 ai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국 기업들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디렘을 여러분들 8단, 12단, 16단, 32단까지 쌓아올릴 수 있는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거는 이제 조금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합쳐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ai 가속기입니다. 이 ai 가속기가 ai 반도체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면 ai 모델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서 ai 모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추론 이미지 생성의 필수적인 장치가 바로 ai 가속기인 거죠. 그 ai 가속기의 인텔이 가우디 모델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 g200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 하나의 4만 달러, 5만 달러 된다는 거 아닙니까요. 이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에다가 낸드 플래시를 여러분 합치게 되면 바로 ai 컴퓨터가 되는 거죠. ai 가속기 여러 개와 cpu를 조립해 만든 일종의 컴퓨터. 그러니까 ai 가속기는 hbm, gpu, 낸드 플래시, cpu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걸 뭡니까. 수천 대, 수만 대를 연결해 놓으면 그게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요. ai 컴퓨터를 수백, 수천 대 모아 만든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용, 초고속능, 대용량 두뇌에 가깝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cpu, gpu, hbm, ai 컴퓨터.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리했습니다. 고대 역풍 메모리에 gpu를 합치면 ai 가속기가 되고 ai 가속기에 낸드 플래시하고 cpu를 합치면 ai 컴퓨터가 되고 ai 컴퓨터를 수천 대, 수만 대를 합치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가운데서 가우디라는 회사가 인텔의 가우디 모델, ai 가속기의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텔의 가우디 모델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애리조나에서 여러분들 그런 연례회의를 할 때 인텔의 ceo가 나와 가지고 가우디 모델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 팻캐스팅가 가우디3 8개를 탑재하는 베이스포드 가우디3 8개를 탑재하가 이 가속기 이런 8개 개를 탑재하가 ai 컴퓨터를 만든 거죠. ai 컴퓨터 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텔의 가우디3 엔비디아의 h100 대비 50% 높은 성능 대충 여름 감 잡겠죠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가우디3라는 ai 가속기를 연결해 가지고 ai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기업들은 박튀게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인텔은 주가가 이런 말이 아니죠. 인텔은 이번 인텔 비전 2024를 통해서 가우디3라는 ai 가속기를 공식 발표했다.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h100 호프백에 맞서 가지고 시장을 뺏기 위해 가지고 가우디3가 엔비디아의 호프백 대비 더 뛰어난 성능과 효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인텔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가지고 가우디3를 원활하게 공급받는 대신에 또 인텔은 그런 ai 모델이 없으니까 출원을 위한 그런 테스트용으로는 네이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삼성이 그 ai 가속기 시장에 추격전을 벌리는 겁니다. 재미났네요. 삼성이 아주 저렴한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가격이 되는 마하를 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선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좀 답답하지만 이런 걸 보면 신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진감 있게 이러면 다 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주해가 이러면 다 칩 하나에 가속기 하나에 5만 불 이렇게 파니까 호프백에 4만 불 이렇게 팔리지 않습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성능을 뛰어난 것을 그게 이제 삼성이 마하라는 ai 가속기를 이렇게 출시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연내 목표로 개발 중인 추론용 ai 반도체 마하 1 삼성전자의 첫 ai 반도체인 마하 1은 낮은 전력 디램으로도 거대 어느 모델의 추론이 가능해 전력 효율과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엔비디아의 ai 칩 품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마하가 ai 칩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지가 될지 주목된다. 삼성은 노하우와 디램을 만드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ai 가속기 시장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낼 것 같거든요. 이게. hbm은 잘 만들고 gpu만 포함하면 가속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팔아가지고 돈 막대하게 벌게끔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씨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 입은 것 같아요. 오너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뭐 타격을 안 받았겠습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역동적인 시장이네. ai 가속기 시장이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를 전공한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의 출연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시장이 이런 데서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느 분야가 유망하겠구나. 이런 데다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말 무렵에 마하 1을 생산해 도입할 예정인데 다음 세대 제품이 마하 2 개발에도 착수한다. 여러분 모든 그런 시장발당사를 보면 기술발전사를 보게 되면 초기의 시장을 여는 그런 회사들은 고익을 누릴 수 있지만 후발주자가 그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뭡니까 초가익을 내리면서 그것이 범용 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ai 열풍이란 것이 ai 반도체 칩이 싸지면서 어마어마한 영역을 퍼질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거죠. 마하 1은 llm 처리에 특화된 칩이다. 그러니까 거대 언어모델 지금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미나이나 오픈 ai 사이에 챗 gpt 같은 그런 소위 인간의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답을 줄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 처리에 특화된 칩인 겁니다. 마하 1이.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면 얼마나 대박이 되겠습니까. 가격이 싸니까. ai 지금 모든 뭡니까 이런 거대 언어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칩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칩이 많이 많이 있어야 ai 반도체 칩이 많이 있어야 짧은 시간에 거대 언어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데 칩을 사야 되는데 칩이 천정부질이 비싸니까 그런데 삼성이 그 가격의 10분위를 공급하겠다면 대박이 될 수 있는 거죠. ai 칩 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나타난 병목현상을 줄이는 동시에 hbm 고대역폭 매물이 대신에 저전력 d램을 탑재해 전력 효율을 높인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는 가속기에 탑재되는 그런 ai 반도체는 마하 1은 기존에 hbm을 사용하지 않고 d램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거네요. 추론용인 마하 1의 고객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고객은 1테라 파라미터 이상의 큰 애플리케이션에 마하를 쓰고 싶다 한다. 1테라 파라미터 엄청난 여러분들 대용량의 학습용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거대 언어모델의 마하 1을 사용하고 싶다. 싸니까 한 개 사는 가격으로 여러분들 엔비디아 한 개 사는 가격으로 10개를 살 수 있으니까 삼성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하 2를 개발할 필요가 생겼다. 마하 1이 나오기도 전에 마하 2 개발을 쓴 남의 자신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접하면서 이제 쫙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업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마하 1은 메모리와 gpu 사이의 백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이 8배 높도록 섞게 됐다. 현존한 ai 시스템의 메모리 백목으로 성능 저하와 연산 능력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이 메모리하고 gpu 사이에 이렇게 간섭 현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8분의 1로 줄인 제품이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에 출시하는 마하 1이라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10분의 1 정도 싸다는 거죠. 전력 효율도 8배 높고 병목 현상은 8분의 1이고 가격은 10분의 1 정도다. 향후 추론용 ai 칩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이게 성공하게 되면 성공하겠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초가수익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굉장히 더 칠하게 벌어져서 가격이 점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모든 전자기기에 다 ai 칩이 탑재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반도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한 연구원은 ai 시장은 학습의 추론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자동차 휴머노이드 ai 로봇을 비롯 신약 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효율적 기지국 투자를 위한 통신산업 다양한 상품 선비를 위한 금융산업 생산성 개선에 유통 등 개별 사업에 최적화된 ai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능력을 대체하는 ai가 급속히 뭡니까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론. 추론용 ai가. 마하 시리즈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를 추격할 무기가 될 수 있지 관심을 모은다. 마하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대비 전력과 가격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모든 산업 성장사가 그렇거든요. 초기 성장한 기업들이 고가를 받다가 후발 주자가 내려오면서 뭡니까 고가의 초가익을 다 빼앗고 가격이 계속 다운되면서 시장이 커져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최근 선보인 ai 칩인 이게 아마 블랙웰일 겁니다. 200의 경우 가격이 3만 4만 달러 수준인데 마하 1은 가격이 5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gpu 대비 10분의 1의 가격이다.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겠네요. 대단한 뭡니까 삼성자는 한번 뒤집어 엎기를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호프 100 gpu 최대 소비 전략이 700와트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마하는 상대적 전력 소모량이 적어 부담이 덜하다. 저렴하고 저전력 디램을 사용하는 만큼 소비 전력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충분한 연산자원 확보를 해서 ai 가속기용으로 그래픽 처리장치뿐만 아니라 가성비 높은 신경처리장치 npu 구매에도 큰 폭을 누리고 있다. gpu를 보완할 npu는 전성비 전력 대비 높은 성능과 가성비가 높고 ai 인출한 특가가 가능해 최근 수요 급증 증시를 보이고 있다. ai 추론용 반도체 그게 이제 지금 핵심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선거 문제만 이렇게 오랫동안 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다가 앞으로도 계속 한 절반 정도는 기사 문제 다루고 절반 정도는 미래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칙칙하지만 그래 참 좋은 세상에 삽니다. 아주 역동적인 세상에. 그래서 희망 잃지 마시고 좀 언찬한 일들이 있지만 또 해결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일 방송도 진행하고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이름을 간단하게 드리게 되면 이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과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히트를 쳤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책을 통해서 건국전쟁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내놨기 때문에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 한 번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